나 뒤에, 뒤에 따라와. 우리는 오른손 류애블. 오케이, 바이비. 가자. 여기서 스피인. 오른손. 다 오른손이야. 귀여워. 너무 시원. 너무 시원. 아, 이거 참. 추석 때 많이들 싸울 것 같은데요. 잠깐만, 태용아. 좋은 자세. 그런, 크로스오버. 아니야, 허리 더 낮추고. 무릎 더 굽히고. 좋아, 좋아. 스텝 좋았어, 스텝 좋았어. 다시.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하고 싶지, 또. 진짜 중앙이야. 애에서 칭찬해야 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또 칭찬하실 거예요? 칭찬하실 거 그만하세요. 아니, 칭찬을 하는 거가 좋아요. 좋은데요. 아빠가 중간 과정에 아이의 노력을 칭찬해 주고. 노력을 칭찬해 주고. 그 과정에서 격려해 주고, 힘을 넣어주고. 같이 하면서 몸으로 직접 걸어주고. 지금, 선생님 지금 어떻게. 네. 잘했어. 축하드립니다. 은하 씨, 진짜. 이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많은 아빠들이 이런 거는 같이 보시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즐겁게 놀자고 시작했다가도 꼭 애를 울리고. 맞아요. 애 기분 상하게. 눈 울려. 그것도 맨날 막 이러고. 맞아. 싸우 들어오잖아요. 각자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시는 농구하고 싶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태형이 처음 가르쳤을 때 제가 좀 열받았어요. 아, 왜? 근데 그 경험 받고 이제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겠네.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반대로 합시다. 응. 근데 처음에 제가 좀 작. 그래요. 반성하고 빨리 고치셔야 돼요. 전태풍 씨. 되게 진솔하시기까지 하고. 멋지세요. 제가 인간이에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나이스. 실수할 수 있어요. 네네. 나이스 태풍 오빠. 좋습니다. 게임하자. 내기 게임. 내기 게임? 내기 좋아할 것 같아, 왠지. 야, 하늘아. 오빠랑 레이스 해, 레이스. 레이스 해, 레이스. 좋아. 안 넘어가자. 아니야.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가도 돼. 그 다음에 약간 승부욕도 올라오지 않나요? 약간 남매끼리. 저는 그게 좋아요. 오, 크게. 하나, 둘, 셋 하고 그럼 시작이야.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근데 오빠인데 질 수 없지. 그렇지. 오빠, 쉽게 있다. 오케이, 다시. 다시. 아니야, 다시 해야 돼. 이럴 때 한 명 울잖아, 근데. 그래. 꼭 울잖아. 제가 끝까지 판탄 안 했어. 응. 응.